직장에서 일어난 문제가 회사 안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나서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고압적인 태도가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김민정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40대 직장인 박 모 씨는 지난해 상사로부터 밤늦게 동료와 성관계를 가졌냐는 등의 성희롱성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의 괴롭힘이 계속돼 회사에 보고했더니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우울증까지 앓았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진정에 피해를 인정받았지만 피해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태도 때문에 또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처로부터 폭언을 듣다 지난 4월 해고까지 당한 이 모 씨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피해를 호소하자 이런 말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최근 3개월 제보 637건 가운데 72건이 근로감독관에 의한 갑질 피해였습니다. 노골적인 회사 편들기나 신고 취약, 합의 종용, 무성의한 조사 태도 등이 주요 피해 내용이었습니다. 가해자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뛰어서 출근하기가 어려운 분인데 대질 조사를 강제로 시킨다거나 또 한 번 2차 가해 내지는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거고 기댈 데가 없다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 전국에 전담 근로감독관 150명이 배치됐지만 괴롭힘 피해 조사를 위한 교육은 1년에 4시간에 불과해 전담자가 전문성을 기르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SBS 김민정입니다.